KB, KB, KB 연습 축하의 경기 어떻게 되었냐? 오늘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3대1이라는 그런 결과를 내서 기분이 좋고 차근차근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연습하면 오늘부터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 요즘 KB 새 유니폼이 화제인데 민서는 별자리가 뭐야 유니폼에서 찾아봤어? 별자리? 별자리는 모르겠고 그냥 저희 팀 스타일이 그런 것 같은데 좀 독특하긴 하지 이 실전환이 섭외 어떤 거 같아? 마음이 들어?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참신한 것 같아 민망해 죽겠어 아직 KB 민서는 좀 낯설하는 팬분들이 아직 저를 우리카드 선수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KB 손해보험에 있으니까 저희 KB 손해보험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 이 영상을 공유해주신 팬분께 이 사인볼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공유해주세요 빨리 잘 넘어가면 담아요 10-3 12-3 12-3 13-3